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에미아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삼발낫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의 곁에 서 있는 안무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때 삼발낫과 도비아와 아랍사랑과 안문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세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할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느에미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온라인이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 책방에서 이렇게 책을 구매하면 되지만 서점에 가서 어떠한 책이 나왔는지도 보고 책 냄새도 맡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참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10대에도 공부하고 20대에도 공부하고 30대에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러한 배움에 대한 이러한 책들이 많았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베스트셀러를 보니 이런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나는 나로 그냥 살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베스트셀러를 앞쪽만 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고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 받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보면서 그만큼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다고 해서 혹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인생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인생의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근본적인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로 결정하였지만 이들 앞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생의 크고 작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사람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가지 않고 기도할 때 2장에 페르시아 왕이 그의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묻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느에미아는 2장에 보면은 그 허락을 받고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그 성벽이 어떠한지 밤에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소문으로만 듣던 그 불타버린 성벽 앞에서 느에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과연 느에미아로 혹은 가치관 수행원으로 그 자리에서 그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성벽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라면 그 캄캄한 그곳에 성벽이 무너진 그것을 보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1차 때 2차 때 왔던 수룩바벨도 애쓰라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 보면 느에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 임하도록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느에미아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잡고 일이 순차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삼발락과 도비아가 이 일을 알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느에미아 2장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로로 쓰라던 암몬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몹시 근심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삼발락은 호론사람으로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또 도비아는 암몬사람으로 삼발락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어떠한 사람이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발락이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되어있지요 이때 페르시아는 피정복인에 대한 세금을 바치게 하고 종교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자취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고 성전만 재건을 하여서 그들이 외세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벽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인 삼발락에 기대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마리아의 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발락도 자신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지어지면 사마리아에 비해서 예루살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들조차 깨달아서 자신의 힘과 이익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삼발락과 도비아는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은 계획대로 시작이 되고 유다 사람이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며 1절부터 보면 온갖 악담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이야기가 삼발락과 도비아가 퐁당퐁당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제사를 지금 지내려고 하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절대 안 된다 불탄도를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야비한 말로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이루어야 될 엄청난 사역의 그 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겁을 줍니다 늘 사단은 없을 법한 일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겁주고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사단의 그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먼저 감정, 생각으로 흔드는 말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넌 안 돼 진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망신만 당할 뿐이야 힘들이지 말고 그냥 내려놔 중간에 포기해 돌아서 너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효과적이고 영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 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다 백성들은 성 쌓는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계속 마음들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여 성벽 두르기는 마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높이도 반이나 쌓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이나 쌓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이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발락과 도비아의 그 방해 공작에 마음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6절에 주어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 하였다 그러면 주어는 우리는 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성벽 재건의 실체적인 주체 주어는 우리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 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해서 마음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힘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격렬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포기할 수 있게요 10절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어떤 느낌이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끝없는 방해에 유다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가 퍼지기 시작해요 이 노래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한다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계속 퍼지면서 이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유다 백성들 야호 이제는 안 쌓아도 된다 이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일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했겠죠 이미 많은 일들로 이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가족과 떨어져 계속해서 성벽을 그렇게 쌓아가면서 지친 그 마음에 계속 방해 공작을 하니 이들의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갈라져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직도 산더미 같이 쌓아야 될 벽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는 교사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임 교사가 오면 또 기존에 있었던 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사 매뉴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교사로 헌신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교사 모집을 하고 모여진 교사들과 함께 교사 매뉴얼을 가지고 교사 훈련을 합니다 교사 매뉴얼에 이렇게 개명들이 있어요 아홉 가지 개명이 있는데 그중 1개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1개명 바로 1개명은 선한목작교회 교사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임을 하여서 이 1개명을 보면서 그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도 그러시잖아요 예배나 기도가 1개명이 돼야 되지 않나? 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게 1개명이지? 하는 제 안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임을 하고 나서 1년을 섬기다 보니 아 이것이 1개명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처음 1년에 막기로 시작했으면 1년 동안 쭉 가시고 2년, 3년까지 쭉 가셔야 되는데 적어도 1년은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11월에 교사 모집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오십니다 11월에 오시자마자 정신없이 그렇게 반을 맞게 되고 12월, 1월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아이들과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겨울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2, 3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겨울에 받았던 겨울 수련회에 받았던 은혜들이 그쯤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월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빠서 삶이 바쁘니까 선생님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의 그 힘듦이 시작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여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있나 보다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3월, 4월에 아이들을 신방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은혜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연락을 하면 제일 처음 전화는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사육자니까 내 전화를 받나? 아니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학원 선생님인 줄 알고 받는 거예요 너무나 공손하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제 사육자인지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인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카톡으로 계속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대답하지 않아도 돼 너 잘 살아 있으면 점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보냈어요 대답을 했을까요? 며칠이 되더라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점 하나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나 봐요 이 아이에게 답장이 온 것입니다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톡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점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선생님들 포기하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가정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려고 왔는데 가정이 힘들어지고 회사가 또 힘들어지면서 4, 5월이 되면서 힘이 들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교사를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지요 교사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네 힘드시죠 얘기를 하고 선생님 교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얼마나 우리가 바뀔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들어드리고 다 들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3주만 힘드시면 쉬었다 다시 오세요 2, 3주가 짧으면 4주를 드릴게요 좀 쉬었다가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기도하다가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면 무언가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내가 어떠한 것을 섬기던 것을 내려놓으면 교사를 내려놓고 속장을 내려놓으면 그 힘듦이 다시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섬기려고 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속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교사라는 자리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응원을 해도 일을 마치기 힘든 판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포기해버리게 계속 방해를 하니 이들의 마음이 금세 갈라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하였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벽 예루살렘 그 성벽의 두꺼운 벽이 어떻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공격 앞에서 이들의 마음은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대적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려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 인생의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는 성교센터에서 8년을 성교 간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5년을 훈련 사역을 그렇게 섬기며 제 안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섬기면서 성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성교지로 가고 열방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이 큰 성교센터에 열방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5년 동안이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5년 동안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쯤에 온누리 성교센터가 공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아주 큰 센터로 그렇게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그 당시 단임 목사님이었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병세가 심각해지셔서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원장님이셨던 부원장님이시죠 원장님도 교구로 가시게 되는 바람에 그 원장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 큰 공사를 끝내고 믿을 만한 분인 아프리카 성교사로 가 계셨던 이재환 성교사님을 부르셨어요 컴미션에 그래서 이 성교센터 리모델링을 좀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의리로 이 성교사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온누리 성교센터를 맡기는 하셨지만 큰 그림이 없으신 겁니다 성교지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급인 간사들을 다 소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지어진 이 건물에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5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서 다들 이제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5년 동안 기도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그렸던 그 기도의 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사님에게 이재환 성교사님에게 때는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1부터 10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교센터가 24시간 기도의 집이 돼서 24시간 동안 성교사님과 열방우리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너무 좋은 성교사님으로 또 계셨잖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성교센터의 1층에 기도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을 이제 24시간 기도의 집을 누가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그림을 그린 김찬숙 너가 이제 섬겨라 라고 해서 제가 그 1층 기도의 실 중보기도 팀장으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중보기도 팀장으로 5년 동안 그렇게 기도는 하고 중보기도 팀장이 되었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5년 동안 기도했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했던 하나님께도 감사했고 그 기도의 실을 세팅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자는 아니지만 예배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레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게 사는 잔가 하며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의 그 전에서 매일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환 성경사님에게 가서 제가 기도실을 섬기기 위해 레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환 성경사님이 레위인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거기서 그 예배실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이재환 성경사님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 미션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레위인이 되기 위해서 통장에 있던 얼마 되지 않지만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로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배실에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습니다 5년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실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내가 레위인으로 살겠다고 하면 금방 세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같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사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왜 특별하게 구냐 마음대로 사역하는 거 아니냐 팀장이 사례를 받지 않으면 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돈을 사례를 받으면 열심히 사역하지 못하냐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서 그 수근거림에 기도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열재를 그 기도실에 단열재를 너무 조금 써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기도실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며 바닥에 흥건하게 물이 이렇게 젖었어요 이재환 성교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셨는지 저보고 레위인이니까 기도하면서 그 물을 마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어떻게 마르게 할까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했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마르게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물이 마르겠습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그 기도 1층에 가장 큰 백평에 물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 마른 걸레를 가지고 그 백평을 매일 닦았어요 매일 닦는데 매일 닦을 때마다 주위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례받지 않더니 이제 청소까지 하네 이런 얘기도 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렸어요 백평을 닦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평을 닦고 닦다 보니까 그 소리들이 점점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그 소리들이 좀 덜 들리고 계속 닦다 보니까 그래도 물이 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가 아니라 제가 마른 걸레질을 빨리 해서 계속해서 닦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닦으면서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노랫말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랫말을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찬양하면서 물은 기도로 내가 닦네 이제 마르네 언젠가 마를 것이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이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양을 만들어서 하면서 그 백평을 매일 닦았어요 몸이 힘들고 어떤 날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것을 계속 닦아보자 그리고 레위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닦아보자 를 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 걸레질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기도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저처럼 레위인으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간사님 사역자들이 한 명 두 명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처럼 각자 그 노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말랐을까요? 물이 말랐을 것 같습니까? 네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물이 어떻게 말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사들이 마른 걸레로 그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걸레질을 하니 매일 기도해 오셨던 한 권사님 부부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열제 공사를 다시 하게 되고 다시 그 물이 마르고 지금도 성교사님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하는 시안홀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평탄대로 같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옳은 생각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삼발락과 도비아의 끝없는 방해 중간 정도 쌓여진 그때 성병 공사가 마쳐지기 전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 느에미아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할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누에미아는 여러 방해들 이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유다 사람을 칼과 창으로 무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소집시켜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성벽 뒤 그 오는 공격이라면 성벽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텐데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시켰습니다 매일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성벽을 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에 성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돌 부분 성벽 부분에만 계속 함몰되어 있습니다 낮고 낮은 빈터에 배치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큰 그림을 한번 봐라 라는 큰 뜻인 것입니다 낮은 빈터로 내려와 성벽을 볼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반밖에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로 반이나 했구나 이제 반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일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작은 일에 몰두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우리가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칼과 창을 들고 성벽 쌓는 일을 하면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섰습니다 성벽을 반틈 쌓은 그 중간에서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느에미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장하여서 성벽을 쌓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적 전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없는 방의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할 만큼 했다 하는 그 한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에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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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 내 인생의 성벽 우리 가족의 성벽을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들 할 만큼 하였다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 인생의 성벽을 쌓는 하나님 오늘의 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위에 올라오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다해 싸우기로 결단하여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지친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을 들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생명 다해 싸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지친 무릎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을 들어 승리를 주시듯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정도에 쓰면 되었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태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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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너희를 위에서 너희를 위에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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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너희를 위에서 너희를 위에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